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의원 등 여권 사람들 얘기들을 하나하나 사실상 총망라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홍준표 시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선거 브로커의 허풍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눈뜨고는 볼 수 없다면서 뒤늦게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20대에는 3%, 30대에는 9%, 40대에는 8% 그거 가지고 본선 치르기 어렵습니다. 그걸 어떻게 단시간 내에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걸 가지고 새로운 신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확장성 이야기하는 거는 좀 더 센스다. 홍 대표님께서 자꾸 이렇게 뭐 어쩌고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홍준표 대표님 좋아해요. 김종인 위원장님하고 홍 대표를 30년 만에 만나게 해서 화해하는 자리도 거기에 배석하고 제가 만들어들었어요. 명태균 씨 폭로에 대한 여러 파장이 만만치가 않은데 여기에 이제 홍준표 시장이 팔을 이렇게 걷어붙이고 참전을 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오늘 본인 SNS에 뭐라고 썼냐면 지난 대선 경선. 그러니까 본인이 당시 윤석열 후보와 붙었을 당시에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가 윤 대통령에게 붙어서 여론조작한 걸 알고 있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뒤늦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홍준표 시장이 요즘 글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명태균 씨와의 어떤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한 충돌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도 또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아마 이제 홍 시장 입장에서 보면 지난 대선 경선 때 본인이 일단 당원 투표에서는 좀 이겼고 반면에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패배를 해서 결국 후보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아마 굉장히 아마 본인도 좀 아쉽고 원통했던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글쎄요. 여론조사는 알았으면 그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더구나 그게 딴 것도 아니고 대선 후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홍준표 시장의 어떤 성격, 스타일을 볼 때 그걸 눈감을 보니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때 알았다 보면 충분히 문제제기를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좀 되니까 사실 뭐 저게 입증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아쉬움들을 토론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증명되기는 저는 꽤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홍 시장 성정상 당시에 저사 저 상황 사실을 바로 알았다면 본인이 뒤늦게 얘기한 저사하지 않았다면 당시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현정에게 질문을 하나 더요. 물론 제가 여론조사 기관 팔아먹어도 되겠냐라고 명태균 씨가 맞받아치긴 했는데 홍 시장이 참전을 한 이유도 가급적 홍 시장은 윤 대통령 편에 서서 여러 가지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감싸는 발언을 많이 했는데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에 붙어서 여론조사를 했다. 이거 애들로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렇죠. 실제로 지금 이제 명태균 씨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본인이 한 50차례 정도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아마 홍 시장도 상당히 좀 아쉬웠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글쎄요. 뭐 이거 자체가 이제 아마 당시에 홍 시장도 아마 명태균 씨와 관계 속에서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56만 명 명단을 넘겨받은 뭐 이런 문제라든지. 본인도 아마 이런 또 본인 경남지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또 혹시 명태균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홍 시장도 지금 와서는 그 상황 자체가 아쉽지만 이미 뭐 이건 돌을킬 수 없는 사안이고. 또 명태균 씨의 공격 자체가 본인에게는 좀 어떤 기분이 상하는 측면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당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저 경선 당시에 총 47대 41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겼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에서는 홍 시장이 앞섰고 반면 당심에서는 윤 대통령, 윤석열 당시 후보가 20%포인트를 이겼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염두에 두고 홍 시장이 전한 SNS를 주말 사이 혹은 오늘까지 올린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이현정 의원도 언급했다시피. 명태균 씨도 아니 홍준표 시장. 당신과 김종인 전 위원장 화해시켜준 것도 난데. 지금 와서 갑자기 윤 대통령 쪽에 붙어서 여론조작했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이걸 정전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국면에서 본인은 빠져나가고 싶은 것 같고.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이 말씀하신 저 부분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당원에서 분명히 지셨고 여론조사에서는 이기셨거든요.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겼는데. 만약에 여론이 조작됐다 그러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지든가 이렇게 결국 왜곡되게 나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안 나왔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근거 없이 당원 여론조사에 여론조사 조작된 그 결과가 영향을 줬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그냥 주장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여기에 본인은 연루되고 싶지 않다라는 취지의 글을 썼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당부당의 문제가 아니고. 이 정도로 마무리 짓자라는 어찌 보면 화해제스 치워내지. 검찰 수사로 마무리 짓을 것이지. 이렇게 정치인끼리 서로 간에 공박을 해봐야. 홍준표 시장 말은. 그렇죠. 진영 내의 갈등만 될 뿐 진영 내의 공멸의 단추가 되지 않겠는가. 명시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든 사실이지 않든 서로 간에 공격을 주고받는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서 그만두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결론에 이르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두자고 하기에는 본인이. 너 자기 당신 나 상대 후보에 붙어서 여론조작하지 않았냐라고. 뭐 듣기에 따라서 싸움을 거는 측면도 있으니까 이게 갈무리가 될지는 쉽지 않아 보여요. 저희가 3년 전 후보 경선 당시에 득표율까지 가져온 요인은 아마 이어지는 이 주장와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명태균 씨의 새로운 주장 가운데는 이게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뉴스타펜에서도 짚어봤던 얘기 중에 윤 대통령과 김종인 전 위원장의 결별의 주 원인이 그였던. 아 후보는 연기만 좀 해달라. 이 발언을 명태균 씨 본인이 직접 했다는 겁니다. 우리 김종인 위원장이 11월 3일 날 연기나 잘해라. 내가 당신의 비서실장 노릇을 선거 때까지 하겠다. 비서실장의 노릇을 할 테니.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거 원래 제가 한 말이거든요. 연기나 잘해라는 뭔지 아세요? 여사가 물어봐요. 우리 오빠가 지금 상태가 어떻냐. 지금 상황이. 제가 얘기한 게 투자자 배급사가 뭐냐. 국민의힘. 감독이 누구냐. 김종인. 연출은 누구냐. 이준석. 시나리오는 내가 짜줄게. 후보는 연기나 잘하시면 됩니다. 이거였어요. 감독 김종인. 연출 이준석. 난 각본. 윤석열 후보는 연기나 잘하시면 된다. 이거 내 아이디어다. 폭로선 주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실과 근접한 내용을 저희가 한 번씩은 짚어봐야 되니까요. 이현정 의원님. 이거 명태균 씨의 주장 어느 정도 신빙성 있다고 보세요? 명태균 씨의 오늘 인터뷰를 듣고 있자 하면 모든 것들을 다 본인이 한 것으로 저는 여기 있습니다. 만물명태균설 뭐 이런 거 말씀하십니까? 본인이 정권도 만들고 서울시장도 만들고 당대표도 만들고 다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참 그런 주장을 우리가 얼마나 신비기생에 받아들여야 할지. 또 정말 어떠면서 보면 일반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분이 저런 인터뷰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사실상 모든 걸 자기가 주물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참 정치권이 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권을 그 많은 정치인들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오로지 명태균 씨의 말만 믿고 다 했다는 건지 저는 잘 동의하기 어려워요. 물론 본인이 저런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걸 보지 김종인 위원장이 명태균이가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따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정치권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후보가 있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연기인 출신이었잖아요. 그만큼 국민들 앞에 어떻게 소구력 있게 활동할 것인지 행동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제 당시 김종인 위원장도 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본인이 대중 앞에 서서 어떤 이런 우리가 각본 짜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연기한다는 역할 분담론을 이야기를 한 것인데 마치 그걸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조종당하는 인간이다, 사람이다, 후보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바람에 이제 결렬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별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이 명태균 씨가 내가 모든 걸 다 해서 그럼 본인이 그럼 주장을 해서 결국 결별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너무 지금 우리가 명태균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빙성을 두고 있는 것도 좀 정치권 입장에서 보면 참담한 저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현종 의원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도 그런 건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 명태균 씨 입에서 언급이 됐던 여러 정치인들이 뭔가 우리가 봤을 때 명확하게 선을 제대로 못 끊는 것도 이 파장을 부추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바로 그 지점이죠. 사실 이제 저는 거기에 핵심적인 키워드가 바로 여론조사라고 봐요. 이게 이제 예전에 노무현, 정몽준 여론사부터 시작해서 여론조사가 후보를 결정시키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총선, 자치단체장, 대통령 후보도 여론조사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론조사라는 게 조금 조금씩의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조작을 하게 되면 결론 자체를 바꿀 수가 있어요. 명태균 씨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우리 정치권을 지배하다 보니까 결국 여론조사라는 걸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후보자들이 솔깃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3등하던 사람을 1등으로 올려버리고 그리고 1등을 올려버리면 또 이게 이제 뭐 여론조사에 보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웹도독 효과도 있고 뭐 앞장서 가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더 호감을 가지는 효과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사실상 정치인들의 어떤 면에서 솔깃한 측면들 이런 면들을 잡아내는 그게 바로 명태균 씨가 우리 정치권에 있어서 활동할 수 있는 자양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본인의 어떤 여론조사를 뭐 지금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 명태균 씨의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기술이나 그런 면에서 상당히 혹했던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명태균 씨 같은 이런 선거에서도 개입하는 브로커 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 없게 만들려면 결국은 여론조사라는 무기를 후보를 결정하는 그런 중대한 임무를 맡겨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취원 부의자님 그런데 이제 오늘 국민의힘 김재현 최 의원이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63빌딩에 벽돌 하나 올린 임부가 마치 본인이 63빌딩을 다 지은 것처럼 얘기한다. 뭐 그런 측면이라면 이게 뭐 허풍, 허장성세인지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건 있잖아요. 여기에 당시 윤석열 후보가 꼭두각시였다는 표현과 함께 명태균 씨 주장은 김종인 전 의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의원과의 친분을 사실 엄청나게 과시한 거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될지요. 그러니까요. 지금 명태균 씨가 대통령도 만들고 당대표도 만들고 서울시장도 만들었다. 저도 뭐 이 얘기가 100% 다 사실일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벽다를 몇 장을 놨을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명태균 씨의 발언에 얼마나 신뢰성을 줄 수 있는가. 일단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 나왔던 게 두 번 만나고 안 만났다. 일단 거짓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최소 네 번 이상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상일 수도 있다. 명태균 씨는 거의 6개월 동안은 거의 매일같이 통화를 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죠. 다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경원은 뭐라고 했죠? 한 번 만난 거 말고 없다. 그런데 명태균 씨가 나경원은 언급할 때 두 번째 만남에서 무엇이 있었다라고 분명 본인은 두 번 이상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홍준표 시장 지금 여론조작 알고 있었다 이렇게 반응을 하시지만. 그럼 김종인 의원과 만났을 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30년 만에 제외했을 때 명태균 씨랑 배속해서 만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응답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로 봤을 때 명태균 씨의 뭔가 내가 뭘 만들었다 뭘 만들었다 이런 것들은 과장 섞인 말일 수 있으나. 누구를 만났다 누구랑 연락했다 이런 것들은 명태균 씨의 핸드폰에 뭔가 증거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함부로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하거나 아니면 부인하거나 언급을 안 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낄 때는 저 만났다는 건 사실 아닌가 저거 뭐 통화했다는 건 사실 아닌가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밝히거나 아니면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밝히거나 아니면 지금 홍준표 시장 입에서 여론조작이 있었다. 난 알고 있었다라고 발언했으면 정상적인 공당이면 당 차원의 조사를 진행 시작해야죠. 과거에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작이 있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시장이 있는데. 그럼 당연히 이거 밝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밝혀야 되는 걸 안 밝히기 때문에 명태균 씨 말에 신뢰가 쌓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더요. 이것까지 말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억하시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자리를 비웠던 사이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명태균 씨는 한 반 년간 대통령 내외와 매일같이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주고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 연결이 된 거는 6월 18일입니다. 2021년 6월 18일에 처음 만나서 그때부터 한 6개월 동안을 매일같이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매일 전화는 거의 빠짐없이 왜냐하면 아침에 전화가 오시면 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낮에도 여러 번씩 계속 통화를 했어요. 입당도 선생님께서 이날 입당해라라고 조언을 주셨다고 하셨죠? 대통령 내외 분이 전화가 오셔서 말씀하시길래 벌써 오늘 그냥 입당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때 내외 분이 7월 30일, 8월 3일, 8월 6일, 8월 15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가셨어요. 저는 오늘 국민의힘 당에 당원으로서 입당을 하기 위하여 당사를 찾았습니다. 그날이 아마 금요일일 거고요. 언제 입당하세요? 라고 하도 많은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그때는 윤석열 후보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피곤함을 많이 표현하셨어요. 그럼 그때는 혹시 만나서였습니까? 아니면 전화? 아니요. 스피커폰으로 아침에 전화 오세요. 두 분이 같이 들으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신빙성 여부를 좀 의심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건 명태균 씨의 폭로성 주장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는 봐야 되고 반 년 가까이 대통령 부부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고 자택인 서초동 자택도 수시로 들어갔다는 취지를 명태균 씨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저는 주목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저도 뉴스탑텔에서 3년 전에 이 부분 짚어봤었을 때 당시 이준석 당대표가 없었어요. 지역에 가 있었나 그랬었을 겁니다. 장재원, 권영세, 박진 이런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 있고 이준석 대표가 없었는데 입당 날짜를 물어봐서 조언까지 했고 뭐 그런 조언뿐만 아니라 수시로 통화했다는 주장을 했는데 물론 대통령 씨도 반응을 내놨습니다만 융이찬 부위원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생님, 명태균 씨가 일단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일단 소개되고 있잖아요. 날짜를 지정하는 거하고 여론조사 전문가 영역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이를 택하는 것도 아니고 명태균 씨에게 저런 말을 물어볼 만한 전혀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말하는 다른 주술적 의미로 물어본다 하더라도 명태균 씨한테 물어볼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은 제가 볼 때 명태균 씨가 여러 가지를 조합한 느낌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미 지나간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나 이렇게 관여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거는 스토리 짜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저런 얘기들을 사실인 것으로 전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방을 이어가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 부부가 스피카폰으로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스피카폰으로 통화했는지는 매번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나 지금부터 스피카폰으로 통화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없다 그러면 주변에 소음이 텔레비전에 켜 있거나 이렇지 않으면 사실 알기가 어렵거든요. 동시에 두 분이 얘기하는 경우는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라기보다 명태균 씨는 여기 날짜도 특정했고 내가 자주 통화하는데 두 사람, 두 부부가 듣기에 동시에 듣기 위해 스피커를 폈다.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는 거지. 스피카폰의 소음 이런 거랑 조금 상관이 없는 거니까요. 스피카폰으로 통화했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까 성 부의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홍준표 시장이 이제 여론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공개, 미공폐 여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과대 포집됐다 이런 취지인 것이지 미공개 여론조사를 조작할 이유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경선 여론조사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까지 말씀드립니다.